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 권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체를 잘 하지 않죠. 보수주의자들은. 그리고 보수주의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자신이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자신이 악의 수렁퉁에 충분히 빠질 수 있는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바로 보수주의자입니다. 보수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적 겸손함도 갖고 있지만 그건 못지않게 아주 보수주의자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지적인 겸손함과 지적인 겸허함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보수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장점 가운데 소위 지적인 겸손과 겸허함. 따라서 보수주의자들은 어떤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 때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정책에서 여러분들 과격한 개혁 같은 것을 멀리하고 왜 인간의 이성이나 판단이나 지식을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항상 점진적 개선이라든 점진적인 수선에 큰 비중을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세기 1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여러분들 몰아넣고 한 사회를 거의 몰락의 지경까지 빠뜨리던 문화대혁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스탈린의 신경제라든지 그 다음에 캄보디아 폴포트의 숙청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와 경험에 대한 과신 과도한 그런 신뢰가 결국은 좌익과 좌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아주 위험하죠. 탈원전 이런 것은 그야말로 민이 뭡니까 좌익적 생각의 가장 중요한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기가 뭘 그렇게 많이 하는데 갑자기 탈원전하냐 이야기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보수주의자들의 가장 중요한 인간적 특징이라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겸손과 겸허함입니다. 타인의 경험과 지식으로부터 배우는 데 익숙하고 선대의 지식과 경험을 배우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무슨 척결 이런 단어를 잘 안 쓰죠. 그런 단어가 자주 나온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두뇌구조가 두뇌구조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대해서 과도한 신뢰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보수주의자들이 보수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겸손함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때거나 남 탓을 돌리거나 그런데 익숙하지 않죠. 오늘 정말 오래간만에 조선일보에서 조선일보의 내부 필진 가운데 상당히 중량감이 있는 그런 칼럼이 선우정 칼럼이 실렸습니다. 제목이 오늘 썸네일의 제목처럼 보수여당 대표의 처신입니다. 이것이 보수여당이라는 것은 촌랑대는 그 이준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수주의는 순결한 사람만 정치해야 된다고 위선을 떨지 않는다. 그럼요. 위선 떨지 않고 잘난체 안 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똑똑하지 않다고 늘 생각하기 때문에. 단 보수주의자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든 없든 그것을 논하기 전에 도덕과 윤리에서 비난받을 정도의 그런 사안이면 직책을 내려오거나 사과 성명을 합니다. 그게 보수주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좌파들은 어떻습니까? 절대 책임지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책임지는 소리를 안 합니다. 항상 문제가 생기면 상황 탓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사회구조적인 탓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일본 탓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탓으로 돌립니다. 책임지는 법이 없습니다. 좌파적 사고의 가장 큰 특징은 책임을 안 된다는 겁니다. 책임을 안 지고 항상 남 탓을 둘러대는데 그냥 익숙한 정도가 아니고 몸에 그냥 최화가 돼가지고 체득이 돼가지고 나이가 젊은 좌파나 나이가 이름들 뭐죠? 늙은 좌파나 통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상황 항상 사회적 구조적 요인 항상 일본 탓 항상 미국 탓입니다. 내 탓은 없고 우리 탓이 없는 것이 그게 바로 좌익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잘 살기가 힘듭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정치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는 겁니다. 그것 외에는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같은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서는 불을 축적하기 어렵습니다. 한 방을 그냥 기대하는 거죠. 그 한 방이란 것이 뭡니까?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 정치 권력을 한꺼번에 장악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선거를 만지면 되는 거죠. 선거를 그냥 뭡니까? 손을 대면 그냥 한 방에 뭡니까? 불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어제 여름 태양광 빌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돈을 모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여름 인류 역사의 최고봉이 뭡니까? 스탈리너라든지 목택동이라든지 김인승이라든지 폴포토 같은 뭡니까? 완벽한 권력을 장악했을 때는 뭐죠? 모든 것을 다 자기가 빼앗을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런 적들과 우리가 여전히 전쟁 중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죠. 지금은 평화시가 아니고 항상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자유와 당신의 안녕과 당신의 행복과 당신이 그토록 귀하게 생각하는 당신의 재산이라는 것은 정치 체제가 변액이 되면 법의 이름으로 책임의 이름으로 빼앗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치에 무관심하고 체제 변액에 무관심하고 선거의 공정성에 무관심하게 되면 수십 년 동안처럼 쌓아왔던 그 귀한 것을 법의 이름으로 빼앗아 가느라 공정의 이름으로 빼앗아 가느라 이런 거죠. 아주 칼럼을 잘 썼습니다. 중요 부분만 보겠습니다. 지난 날 여러분들 아주 칼럼을 잘 썼습니다. 지난 날 이준석의 눈물 해결은 계곡이 발언 말고도 보수의 시각에서 주목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준석은 국민의힘 지지층 절반이 태극기를 보면 자동으로 왼쪽 가슴에 손이 올라가는 국가중심의 가치를 중시하는 당원이다. 이런 걸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이 친구는 컴퓨터 과학을 했기 때문에 사회과학을 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 다 주워들은 걸 겁니다. 말이라든지 이런 것이 말재간들이 있어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는데 이런 문장들을 어떻게 쓰냐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뭡니까? 사람은 태어난 자기 조국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애착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찍이 기원전 4세기를 살았던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율리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간에 자신이 태어난 도시국가, 그 당시에 아데네라든지 그런 도시국가에 대한 친애감을 갖게 마련이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같은 하늘에 살았던 동족들에 대해서 애틋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본능이다. 이렇게 니코마코스 율리학에서 갈파를 하죠. 태극기를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들 마음이 움직이고 이런 것이 국가중심의 가치를 중시하는 당원이 아니고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신이 태어난 조국에 대해서 애틋함과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친애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선우정 씨가 국기에 대한 애정으로 표현되는 애국주의와 국가주의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국가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 권력을 강화해서 모든 것을 여러분들 운영하는 것을 국가주의다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반대되는 개념이 시장주의라고 그렇게 부르죠. 이준석은 썩어서 문드러진 반공 이데올로기 60년째 북풍의 나발을 부는 집단. 이 말이 얼마나 거칩니까? 이 37살 짜리 젊은 애가 말을 이겨보는 저도 이런 더 작가이기 때문에 책을 뭡니까? 한 100여 권 정도 쓴 작가이기 때문에 소위 어휘력이라든지 문장구사력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60년째 북풍의 나발을 부는 집단. 정말 모멸적인 표현입니다. 그럼 이런 표현이 왜 나오냐? 머리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거친 표현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머리가 거칠기 때문입니다. 썩어서 문드러진 반공 이데올로기 이런 표현은 절대 쓰면 안 되죠. 여전히 대한민국은 휴전 중이고 전체주의 체제로부터 끊임없이 지금도 뭡니까? 위협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새로운 형태의 반공 이데올로기가 필요한 거죠. 왜? 중국이 엄청나게 큰 국가로 부상을 해가지고 전체주의를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참 정말 건방지고 참 되바라진 그리고 정말 삐뚤어진 젊은 친구인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선우정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반공은 썩어서 문드리지 않았고 북풍 나발 역시 멈출 수 없다. 윤회관 때문이 아니라 북핵과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젊은 친구를 두고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마는 정말 발 끝부터 머리 끝까지 어떻게 이렇게 비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자신의 생각을 정리정돈하거나 제대로 체계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말재간으로 오늘까지 와가지고 나라하고 자신이 몸담았던 그런 당을 엄청나게 어렵게 하는 거죠. 어쩌면 이렇게 거친 표현을 여기서 여러분들 정말 최근에 칼럼 등에서 보기 힘든 조선일보에서도 김창균 칼럼 논설 주관 같은 경우 노골적으로 이준석을 옹호하는 글을 써가지고 혼이 났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선우정 칼럼에 이 부분 같은 이야기를 누군가 해줘야 된다고요. 보수의 관점에서 이준석의 핵심 문제는 도덕성이다. 윤리성이다. 논란이 많은 성매수 주장을 덜 주는 게 아니다. 보수주의는 좌파처럼 순결한 사람만 정치를 해야 된다고 위선을 떨지 않는다. 여러분 보수주의의 핵심적인 특성 가운데 하나는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실수할 수 있고 실책을 범할 수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사과를 하거나 사퇴를 하는 것이 보수주의자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가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를 완전히 전체를 다 뒤집어 엎는 그런 종류의 개혁을 여러분들 시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했던 목택동이나 이러분들 스탈리나 김일성은 완전히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렸던 거죠. 폴포트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좌파와 좌익들의 기본적인 특성은 자기가 갖고 있는 서푸넛지 지식이나 지혜에 대해서 엄청난 확신과 신념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씨가 뭐죠?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 탈원전을 외치고 경제성을 조작해 가지고 그냥 다 원전을 셧다운 시키려고 한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 이래로 70년 80년 축적된 그 국가의 모든 것보다 자기가 이런 권력을 장악했으니까 잘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좌파들은 대책이 없습니다. 정치 권력을 그 사람들이 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왜 나라를 가난하게 하거나 아니면 망하게 하기 때문에. 사람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원전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래도 잘난 책을 하는 겁니다. 내가 권력을 지었으니까. 소득주도 성장 임금주도 성장 임금을 올리면 성장한다. 그런 사입이 여러분들 경제정책이나 경제이론이 어디 있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 어떤 총리 후보자는 변호사 수임료 16억 원 때문에 물러났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지만 도덕성을 중시해서 자진사퇴했다. 보수적 가치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부끄러워하는 것이 보수주의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부끄러워하는 것이. 그런 점에서 보면 이준석은 그냥 민주당 가서 정치를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입니다. 그는 국힘당이란 반듯한 보수정당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보수적 가치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이준석의 정무실장은 성매수 주장과 관련해서 제보자에게 7억 원 투자각서를 써줬다고 한다. 만약 대통령 부인의 비서관이 유흥업소 취업주장과 관련된 제보자에게 투자각서를 써준 사실이 드러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차이가 없다고 본다. 보수정당 대표라면 그는 이 일만으로 스스로 물러났어야 한다. 부끄러움이 없는 겁니다. 그 친구는. 부끄러움이 전혀 없는 겁니다.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성상납 의혹과 성상납 교사 의혹 정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4.15 부정선거에 대한 여러분 정거가 산뜸이 축적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뭡니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친구는 진짜 제가 볼 땐 대책이 없는 때가 묻었으면 제가 때가 좀 많이 묻어야 되죠. 지 아버지 뻘대니까. 내가 여러분들 그런 거짓말을 하더라도 37살 짜리는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자신이 실수가 있으면 기꺼이 인정하고 시정을 하고. 보수 정당 대표라면 그는 이 일만으로 스스로 물러났어야 됐다. 그런데 그는 일가적 비리수사 때 조국 교수와 당시 집권자들이 보여준 행동을 따라하고 있다. 도덕성이 아니라 대중선동을 처신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선우정 씨가 아주 조선일보에서 중후한 칼럼을 쓰는 정말 매단되는 칼럼 리스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참 글을 잘 썼네요. 보수적 가치라는 것은 부끄럼을 아는 것이다. 법 이전에 도덕과 윤리의 하자가 있거나 그렇게 하면 사과할 수 있는 그런 겸손과 겸허함이 보수주의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다. 국민의 힘은 전후 고도성장을 정치 영역에서 지원하면서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다수 국민을 대변해왔다. 업적으로 말하자면 세계 보수 정당 가운데 손꼽히는 정당이다. 맨파워도 밀리지 않는다. 그런데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 뜻하다. 가치를 모르니 보수에 어울리는 내부인재를 찾지 못한다. 문제만 생기면 특정인의 인기에 의존해 우르르 몰려다닌다. 이번 파동도 그러다가 일어난 일이다. 이런 체질을 바꿀 수 있다면 더 세게 당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선우주의 정돈설위원은 지적 안 했지만 이런 파동을 그러다가 일어난 일이야기보다도 결국은 당내 경선의 공정성 문제에 국힘당이 침묵했기 때문에 치르는 그런 비용으로 우리가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참 가치가 중요합니다. 정당이면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 개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가치관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생관 가치관 역사관 이준석을 보고 제가 나무라는 것은 제 가치관을 미뤄볼 때 도저히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제가 거론하는 것은 무슨 그거를 통해서 이득을 노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가치관과 인생관과 여러분들 역사관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가치관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 뜻하다 국힘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뭔지 보수주의자는 누구여야 되는가 보수주의자는 인간의 한계에서 분명히 인정하는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겸손과 겸허함이 생활화되어 있는 자고 그리고 부끄럼을 아는 자이고 그리고 사실과 진실을 직시하려고 하는 자가 보수주의자죠 그게 보수주의의 가장 빛나는 미덕이지 않습니까 나는 잘 모른다 그러나 나는 노력한다는 거죠 내가 실수했다 그럼 고치겠다 뭐 이런 거죠 아주 멋진 칼럼을 보는 것도 참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글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 분이 한친 이야기를 필명자연인이란 분이 이준석의 문제는 잘못을 반성하고 용서를 구할 줄 모르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게 좌파들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특성입니다 14살 이상이면 형의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준석은 38살이지 않습니까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38에 철이 안 되면 평생 들 수가 없는 겁니다 초등학교 사홍장만 되더라도 의젓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될 법한 그런 아이들은 자기 행위와 결과에 대한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김일성이 뭡니까 6.25 전쟁의 패배 책임으로써 박헌영이를 숙정하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거죠 뭐 덤탱이를 씌우지 않습니까 그냥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정치 공작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덤탱이를 씌우지 않습니까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공산주의자들 하는 것과 큰 틀린 게 없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에게 프레임을 씌워 가지고 그 사람들 프레임에 맞춰서 뭡니까 대중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가지고 또 여론 조작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게 국민들의 일상의 삶을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평온함을 얼마나 많이 깨뜨리고 얼마나 사람들의 뭡니까 생산적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습니까 B님은 보수의 가치와 염치도 모르는 채취로 궤변과 자기 변명과 인기에 영업하는 부르장머리 없는 아이는 국힘당에서 나가라 여러분 여기에서 찬성하고 반대 비중을 보시기 바랍니다 414명 대 6명입니다 418명 대 여러분 8명입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갈급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이 장황한 여러분들 언론사 농객들의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글을 읽는 것보다도 짧지만 단호한 양식이나 시민들의 글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훨씬 더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더 정확하게 괴뚫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 2님입니다 이준석은 보수의 가치 자체를 모르고 처음부터 관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보수든 진보든 또는 중도든 어느 텀세에 끼워서 선동질로 정치를 하는 자입니다 지금껏 흘러온 시간 동안 사건의 본질인 성상납 자체에 대한 혜명이든 변명이든 반론이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7억 투자각서 자체만으로도 범죄 행위입니다 자기는 이와 무관하다고 발뺌하겠지만 평생 정무실장에게 약점 잡히며 사는 겁니다 그런 증거를 갖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 2시간 50분 동안 당 윤리위원회 야밤중에 나가서 2시간 50분 동안 그 윤리위원들을 다 설득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 윤리위원들에는 율사 출신인 변호사 출신들이 꽤 많고 이왕희 위원장도 있고 채월로 보나 지식으로 보나 경륜으로 보나 이준석의 이름들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 사람들은 설득이 안 됐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 윤리위원회의 윤리위원장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번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의 성상남 문제는 일체 거론하지 않았다 다만 우리는 이준석이 야밤중에 김철근 정무실장을 대전으로 보내서 당사자인 장모이사에게 7억 각서를 써준 것에 대해서 집중했고 우리는 그것이 이준석으로부터 전혀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라서 당원권 6개월을 정지시킨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징계 사유로 삼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번에는 당원권이 정지가 된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번에 또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체제가 출범하는데 법원이 어쩐 판전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사법자재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법부가 국제조약과 관련된 부분에 관여하거나 정치에 지나치게 깊이 관여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법자재의 원칙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수는 겸손과 겸허함 이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좌익들에 비해서 훨씬 더 열린 태도를 갖고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잘난체 안 하는 겁니다 보수주의자 쓸모있는 바보들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낭만으로 해야 되죠 한 잔 술도 마시면서 세상을 낭만적으로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삶은 치열해야 되고 있는 거대도를 직시하지 못하면 상대방 칼에 당하는 수가 있죠 그게 세상살입니다 특히 가전정치 공작으로 수십 년 동안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주변의 적들을 대할 때는 대단히 여러분들 엄중하게 쿨하게 대해야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